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산 김치를 만들어 파는 진해 웅천 농협의 수출액이 10년 새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바로 중국산 등 저가 김치의 공세 때문인데요. 농협이 8개 지역 농협의 김치 브랜드를 통합해서 국내 시장은 물론 수출길 확대에 나섰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절인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사이로 맛깔스러운 양념이 떨어집니다. 김치를 담그는데 쓰는 재료는 모두 국산입니다. 진해 웅천 농협의 김치 수출액은 10년 전까지 한 해 400만 달러치에 달했지만 현재는 4분의 1 수준인 100만 달러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저가 김치 공세에 밀려 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학교 급식의 절반을 차지했던 시장 점유율은 올해 전체 1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에 8개 농협 김치가 뭉쳤습니다. 진해 웅천 농협 등 그동안 전국에 흩어져 별도 법인으로 경쟁을 벌였던 농협산화 김치 공장들이 통합 법인으로 출범한 겁니다.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통합 물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시장 경쟁력을 갖추어 매출 증가를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일본에만 수출해 왔던 이 김치 공장의 경우 통합 브랜드 출범으로 수출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해 웅천 농협은 이번 통합 브랜드 출범으로 수출 물량을 3년 안에 5배 늘릴 목표를 세웠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